고생했네, 공부하느라 고생했네, 공부하느라 우리 교수님이 다 진동이 엄청 빨리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빨리 끝나 아, 노른자 터졌다 아, 노른자 터졌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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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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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 아 COMMENT 흐흐흫 ок 물 unattarsi bringt 이렇게 메이드 식자랑 사이즈들은 묵히로다 감사합니다 굵직해져 안내야지 안녕하세요 어때? 반면 다행이다 아, 저 밍밍해, 툭 끓여야 돼 저번보다, 저번엔 매운데? 제조야? 하하하하 제조? 제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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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겠나? 안 왔는데, 괜찮겠나? 제조야? 제조야? 하하하하 좀 싱거울 것 같은데? 다 넣었어? 제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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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해서 지렁이 상후 지렁이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어디서 사니? 추고해서 지거리고 Tough 버스 DNA 지가또 사니? 너무 환땡을 뽑아보고 있네 어쩔 수 없을까? 너무 환땡을 뽑아보자 땡큐 금방 쏘아버리 소주에다가 소주에다가 고기 고기 소주에다가 소주에다가 순대국이랑 맛있나? 아저씨는 점심에 많이 먹는데 소주에다가 소주에다가 진짜 많이 먹더라 불 좀 줄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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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